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떨린다 어떡하냐 어떡하지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뚫린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요? 형아 너무 떨린다 어떡하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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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우리 옛날에 형 소화 들어가기 전에 그거 너무 딱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대는 아무리 누가 봐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몇 분 동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이 무대 캐릭터들이 우리를 보러 와주시는 이 감사함을 이제 항상 가지고 이 마음속의 겸손함과 항상 에너지를 갖고 겸손감감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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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뿌린! 무섭 순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오케이 안 쳐도 돼요 실제로? 너무 민망하신.. 아니 아니 해도 돼요 해볼게요 내가 민망한 컨셉으로 가는데 영재야 하고 싶은 거 해라 해봐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영재야 이뻐! 영재야! 고맙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사가 나왔네 순이 나와버렸어 추억 캐스터 유튜브 댓글 달 유튜브 댓글 달 댓글 달 후석순 안 복되는 우리 저기 저기였어요? 아니 저기 저기 이 안에 들어갔어 생각보다 되게 좋다 그럼 맞아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네 괜찮다 이거 이거 내가 얼마나 꼬이는 줄 알아? 이거 괜찮아요? 아니 여기까지 보일 줄 몰랐네 이거 어떡해? 이거 요즘에 눈비도 따지는 거 알죠? 우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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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도 왔고 준형도 왔어요. 아 왔어? 안녕하세요. 응원하러 왔습니다. 준형한테 첫 번인데 올래? 그래서 준형, 바로 가자. 그래서 바로 준형아 왔어요. 도겸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설렌다는 거, 긴장한다는 것은? 설레고, 긴장 안 하게 좀 응원 좀 해줘 봐. 뭐야, 당연하지게 왜? 그랬구나. 팬들 만날 생각에 대한 감정도 있는데, 그렇지? 열심히 해. 왔어?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생각 왔어. 열심히 해봐. 잘하셨습니다. 왜 이래? 해놓고 부끄러워하는 거? 아 지금 이거 팬분들한테 저희 컵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드릴까 하는데 근데 또 던지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어떻게 안전하게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요.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뭐라는 거야? 뭐야? 나 시선하고 싶었죠! 파이팅 넘치네요. 거의 세 명인데, 거의 열세 명 목소리로 지금 되고 있는데? 세 명인데 왜 세 명 지르고 있어? 사실 저 세 명이 이제 세븐틴 무대 할 때 그 애들이 같은 거를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는 멤버들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주 무대를 꽉 채워주네요. 뭐야? 케이크다! 선배 축하합니다! 오 예! 우리 멤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활동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아 이거 하고 나니까 긴장이 딱 풀렸어요. 아까 딱 리허설 하니까. 이거는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팬분들 들어오고 부대를 하는데 너무 반가웠고 우리 캐럿들이 앞에서 응원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컴백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캐럿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와해 고마워요. 마시카스 코코. 마시카스 코코? 산더미처럼 쌓인 일과 산릉의 너의 웃음 너의 웃음 너의 하루가 꿈에 거기다? 아 예! 사장님 순대 감 빼고 주세요. 예스. 예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일곱시에 들어줘 사전 녹화를 하는데 그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 저도 사실 포장마차 안 가봤는데 포장마차를 이렇게 재현해 주셔서 패더와 함께 이제 한국의 문화와 뭐 하루를 끝내고 저기서 한 잔 하듯 약간 뭐 그런 일곱시에 만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되 그렇게 해. 캬아픈들과 함께.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패더! 렛츠고 패더! 렛츠고 패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지금 저희가 부석순 뮤직뱅크에 왔는데요. 부석순 후드티. 옛날에 이제 출근길 때 했던 순, 맏형 순. 새로 맞췄는데. 그쵸 부시. 부시가 또 아이디어 되잖아요. 그냥 우리 은연자에는 출근길. 아 석. 어 석. 안녕하십니까. 부석순 뮤직뱅크 리더 석입니다.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예. 이렇게 힘든 아침. 저희 파이팅 해야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났네. 진짜. 그럴 땐 파이팅 해야지 들으시면 진짜 죽겠다. 힘을 내시고. 이것도요. 부석순으로. 어. 거기 순은 이제 좀 체계적인 걸 선호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명경아 자세. 이게 엄청 쉬워요. 민서 씨. 아. 셰프. 아리스타예요. 민서 씨. 아 원우 형이 또 와주네. 아 뭐야. 부석순 무대 보고 왔는데 너무 잘하고 멋있네요. 멤버들이. 이 얘기해도 되나? 멤버들이 휴가 반납하고 막 준비 열심히 한 거였는데 그 노력과 땀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무대 재밌게 관람하고 왔습니다. 아침이 너무 잘하던데요? 나보다 더 베테랑인데? 파이팅. 파이팅. 나 절대 한 번에 못 찍었지만 한 번에 못 찍었잖아. 내가 말해줘서. 오, 왠, 오, 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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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폴인! 너 할리우드다. 어우, 너무 멋있다. 귀여운데? 귀여운데? 파이팅 해야지. 아, 뮤직뱅크 사전 녹화를 했는데요. 석! 어, 순. 어, 석. 무슨 일이야? 뮤직뱅크 사전 녹화를 했잖아? 어, 그렇지. 또 세트 컨셉이 바리스타였죠. 바리스타였어요. 슈퍼스타? 바리스타? 카페 느낌이 뭔가 좀 댄디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의상과 아주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트로 때 바리스타로서 이렇게 커피 향을 마치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주며 파이팅을 전달해주는 그런 컨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저희 생각해주세요. 그랬나요? 부끄럽습니다. 네요. 그 엔딩묘정이라는 그런 촬영 누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약간 잡히는 그 상처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 좀. 꿉소 민교 원우가 이렇게 응원을 와줬는데요. 덕분에 더 끝rett 넘치고 그리고 캐럿들도 이제 와가지고 부소서 보러 왔는데 갑자기 멤버들도 있으니까 오늘 멤버들도 인사하더라고요. 사來 Black, Stitch금, 우리가 주인공이야. 우리가 주인공이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을지 궁금해요 멤버들은 중간중간 말은 많이 못했는데 좀 이런 시간이 좀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멤버들이 우리를 응원하러 이제 와주는 거니까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와준 케어들도 다시 한 번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또 고마워지네요 파이팅! 해야지! 이따 손만 할게요 파이팅! 해야지! 맞아요 이제 여기서 다리를 오른받을 때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파이팅! 해야지! 가리키면서 파이팅! 해야지! 우린! 부석! 순! 부석!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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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최고입니다 이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도 너 찍어줄게 어 잠깐만 아까 딱 봐봐 어 여기 이거 어 끝났다 딱 끝났다 이 필카 감기는 소리 아주 야무지입니다 잘 감기고 있죠? 자 찍은 사진들이 아주 잘 감기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네 네 네 이것은 저희 위버스나 트위터 저희 SNS 인스타를 많이 와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 봐요 네 네 행복한 설렘 수연이랑 부석순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도 첫방을 했는데요 네 네 너무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대도 잘 나온 것 같고 네 인기가요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저희가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 쏟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잘하고 올지 파이팅 해야지 인기가요에서 봐요 인기가요에서 또 두 곡이에요 패더와 함께 안녕 안녕 호 mineral 1개 오늘도 힘차게 한번 해보실까요? 사이팅 어색 fy 차안 freakin railroad active 아 섹싱하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찍자. 이렇게 찍고. 권아 가자! 해야지. 아 오케이. 취업업. 파이딩이 취업업. 해야지, do it. You have to do it. 해야지. Yes, yes. Have to it. Don't give it up, never. This is English.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파이딩 해야지. 파이딩 해야지. 우린. 무슨. 손. 호시랑 패드 어색해요. 호시랑 패드 어색해. You can sing now? Can you sing? What should we sing? 7pm. You ready? Really? Ready. Make some noise. I'm gonna sing.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Yeah, okay, okay. Okay. 상단호처럼 사인과 사랑은 게. 7시에 만나야. 옆에서 한강을 이용해라. 넌 안 갖고 만나. 우리 공실. 답이 여기. 우리 넌 앞에 있잖아. 긴 기낼지. 나 우리 둘이 만나. 땀 거리에. 지친 하루를 하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좀 더 좋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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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en I'm all just like a melody Now I can't say okay I never miss tomorrow All I'll do whatever they say While looking like you're happy as a devil Oh I Paso, Paso, Paso 너의 어린이들, 맞어? 네,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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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ver listen to my own part To whatever they say While looking like you're happy to say Oh I I really hope that you feel the same Oh I do not be here with me Oh I Oh I Oh I Oh I Oh you and me Feel with me You and me Good 거 아닌데? 앞에서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문감었다 둘이 내가 괜찮은데 아침밥은 다시 침쿵도자 되고 Oh 데이크 아 커피 잃어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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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tore 속에 꾹들rito해 잘라보여 나, 나, 나만 외 어떤거도 왜 아등바등 이 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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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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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이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뭐 어쩌겠어 파이 파이 이거 알아줘요? 이거 커리안인데? 이거 세계적인 게임이구나 오 마이 갓 어색해요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요 패더가 패더가 너무 착하고 그런데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근데 패더가 진짜 저는 패더가 진짜 좋아해요 표현을 못할 뿐 패더가 너무 착하고 패더가 정말 착하고 패더가 너무엽고 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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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와, 너무해. 쏘 거니, 쏘 거니. 오케이, 맨. Don't go Norway. Don't go Norway. Oh, don't go Norway. Oh, that's what he said. Don't go Norway. Don't go. Yeah. Oh, yeah. That'd be your game. I'm not a bitch. I want to be trying to partner. K-K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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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rate 네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 네. 이름은? Please. My friend. Thank you, guys.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Well done, Pedder. Thank you. Wow, very nice. 너무 재밌었다, Pedder 덕분에. 진짜로. Bye. Thank you, Pedder. BS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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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정말 이렇게 벌써 막방이라는 게 참 비켜지지가 않고 이렇게 사실 그냥 즐기러 나왔는데 이렇게 정말 큰 사랑을 주신 캐럿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또 좋은 노래로, 좋은 음악 퍼포먼스로 또 여러분들께 힘을 드려서 한 번 또 나오고 싶네요.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방송도 파이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들, 호랑해! 진짜 벌써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방송, 뮤비착으로 이렇게 딱 입고 무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지금 생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또 오늘 막방이라서 괜시리 좀 아쉽고 그러네요. 네, 우리 캐럿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 할게요. 행복은 서울순이 아니라 푸석순! 네, 오늘 인기가요의 막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런 활동 기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 캐럿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새벽 산호흡도 정말 일찍인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너무 와서 응원해주시고 정말 사랑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면서 정말 파이팅 해야지 무대도 7시에 들어오는 무대까지 정말 힘내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캐럿들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곧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무대,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누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도와주세요!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쇼핑몰비 멈추른 비위를 위해 네, 졸업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캐럿들 보니까 참 좋네요. 좀 추억의 안드로베다도 하고 그리고 또 달려서 안드로베다까지라는 의리를 담아서 저희의 열정을 한 부분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노로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못하겠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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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파이팅! 하이터치 이벤트! 자 준비됐어요? 네! forcé begin 뮤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강수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예 무 sizi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They 뭐 price That metal 진출 예 let me chill 감사합니다.